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아직은 선거가 7,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수차례 요동을 칠 거다.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실이고 대청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. 내부 조율을 하기 전부터 언론에 먼저 나온다는 게 주민들 걱정만 굳이 이런 걸로 소모적 행정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전국 동시지방선거